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멕시카나의 김치치킨 순살입니다 가격은 19,000원 이구요 종갓집 볶음김치까지 챙겨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왜 주신거지 근데 맛있다 이렇게 해서 먹는건가? 너무 맛있어 괜찮은데요? 좀 더 짭짤해요. 좀 더 안주에 가깝게 만든 것 같아요. 김치탕수육 같은 느낌이에요. 그냥 주먹밥 튀긴 것 같은데요?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 주셨나봐요. 김치탕수육 같은 느낌이에요. 김치탕수육 같은 느낌이에요. 김치탕수육 같은 느낌이에요. 김치탕수육 같은 느낌이에요. 좀 짧네요. 완전 안주감이네요. 김치탕수육 같은 느낌이에요. 김치탕수육 같은 느낌이에요. 김치탕수육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장면은 꼭 먹어야지 아.. 아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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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1분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념치킨 소스에 달달한 김치, 장아찌를 넣은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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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치킨 소스에 달달한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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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닭가슴살과 널떡다리살이 같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